자,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추남TV. 오늘 재미있는 손님들이 전남 보성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책추남의 저서 중에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재미있게 우리 여수에서 온 우리 진영이 같은 경우는 그게 초등학교 때도 필독서였고 지금 인성 중심의 전인교육을 꿈꾸는 학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학교에서도 또 입학 전에 읽고 들어오는 필독도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친구들끼리 그냥 한번 찾아가 보자. 라고 얘기해서 그냥 Just do it. 이러고 그냥 뭐 올만했어요 오늘? 일단 먹방부터 찍었으니까 괜찮죠?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책추남 저는 코코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이가 어려도 저한테 코치가 될 수가 있고 저 또한 여러분에게 코치가 되어줄 수 있어서 코코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를 책추남 코코치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코치님 해도 되고요. 실제로 이제 코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 아까 잘 먹었고 그리고 멋진가요? 우리 나비스쿨 캠퍼스? 네. 그대들 학교에 뒤지지 않게 자연이 예쁜가요? 네. 좋습니다. 지금 아주 멋진 풍경 가운데 또 우리 미술관 옆에서 이게 미술관이에요. 미술관 옆에서 아름드리 버드나무 밑에서 오늘 자리 잡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질문들을 다 준비했다는 얘기죠? 네. 아닌 것 같은데 몇 사람 웃음으로 때우는데 좋아요. 자, 한번 우리 얘기 나눠볼까? 인터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어, 뭐 이름부터 얘기해 주시고 네. 저는 용종중학교에 재학 중인 22기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코코치님께 질문드릴 건요. 네. 지금 저희가 청소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른이 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시기도 맞긴 한데 독서 말고요. 그 청소년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있을까요? 필요하게 배워야 될 거라든지. 자, 선생님은 토론을 되게 중시하는데요. 이제 하버드에서도 공부할 때도 정말 다 토론이거든요. 토론 교육이 굉장히 고급 교육이기도 하고 정말 뭐라 가르치는 사람도 많은 것이 들고 많은 자원이 투입돼야 되는 것이 토론 교육인데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 답해주면 너무 한국식이잖아. 그래서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년이 독서 외에 뭘 준비해야 될 거나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독서 외에도 살면서 말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여러 필요한 능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능력들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말하는 능력. 그대는 근데 왜 토론부 안 들어가고 드럼을 치고 있나요? 어, 그건 이제 항상 멋있어 보였고 원래 약간 취미생활 쪽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폼생폼사. 네. 어, 그렇다고도. 아, 그럼 멋지게 살아야지. 자, 그대는? 저는 청소년 시기에만 느낄 수 있는 추억 그게 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어른이랑 청소년 느낌이 다르니까 청소년 때가 어른보다 더 뜻깊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래서 아니, 학교가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던데 어떤 추억이 제일 좋았어요? 지리산에서 겁나 엄청 더운데 에어컨도 못 해낸 채로 자는 거예요. 어, 그게 좋아. 아니, 그거 엄청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어, 추억으로 남았어요. 고통으로 트라우마가 아니라 추억으로 남았다 이거죠? 네. 네, 그래요. 지리산 종주 같이 하는 거. 자, 어떻게 또 생각하나요? 어, 준호니는? 저는 그래도 이럴 때 청소년 시기에 습관이나 작은 습관을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게 나중에 가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습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 자리를 갠다든지 매일 자기 전에 30분씩 독서를 하고 잔다든지 뭐 매일 수학 10문제를 푼다든지 뭐 한 문제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작은 습관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호니는 저 의견대로 모험생인가요?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를 짓는데 의견이다? 네. 최근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 좋습니다. 제가 청소년기 모든 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이 다 맞다라고 듣지 않는 자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또 내게 맞는 것들을 선택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대들 나이에 돌아가면 저는 좀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아까 진로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좀 했지만 친구랑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친구들도 이제 전문직이 됐고 이제 하는 또 변호사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 부모님이 보여줬던 세상이 너무 좁았다.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살아오신 세상의 얘기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대들이 살아갈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이 될지 지금 상상도 못하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지금 이거 잡고 있는 게 결국 이게 다 뭐예요? 컴퓨터 컴퓨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지금 컴퓨터 역할을 다 하고 있잖아요. 상상도 어렸을 때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세계가 펼쳐들지. 근데 그대들이 이제 성인이 될 때쯤에는 또 어떤 세계가 펼쳐들지는 상상도 못해서 청소년기에 가능한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좀 더 어려웠는데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던 책을 봐서 예를 들어 저기 어디냐 빈의 멋진 공간에서 연주회가 열리고 있다. 하면 유튜브에 거기를 쳐보면 거기서 정말 연주회가 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중에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마치 가상현실 속에서 우리가 거기 있는 것 같이 느끼게 될 세상도 아마 곧 출연을 할 것 같아요. 이미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그 나이 또 그렇게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잘 가지고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제 책춘함에서 우리 책춘함에서 하는 청소년들 그대들 나이를 위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청소년 머니 영재 스쿨이 있는데 정말 항상 강조하는 게 첫 번째 천하늘의 마음 공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여러분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인간에게는 의식이라는 게 있고 무의식이라는 게 있고 초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또 심리학자가 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세계에 관해서 보이지 않는 법칙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것들을 좀 알고 싶으면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쓴 꿈을 이루는 지금 6일간의 수업을 읽고 온 거고 그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책들이 행운 사용법 그걸 초등학생도 읽기 쉽게 풀어놓은 게 행운의 고물토끼 그래서 선생님의 가장 어린 딸아이를 태교하거나 그때 읽어줬던 것들이 네이클로바를 실제 요새는 기를 수 있는 거 알아요? 옛날에는 네이클로바가 행운의 상징이잖아. 근데 지금은 유전자 법칙을 이해하고 나서 네이클로바를 식용 네이클로바를 길러서 스타벅스에 납품하면서 매년 10억씩 매출을 올리는 농부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클로바 화분을 기르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현실화되는지를 아는 것 예를 들어 이건 누군가 상상했던 거 맞아요? 현실화됐죠? 이것도 누군가 머릿속에 디자인했겠죠. 이 의자 맞아요? 자 저 우리 미술관은 어때요? 누군가 저거를 상상했던 걸 뭐예요? 현실화시키죠. 이 안경은 누군가 디자인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오늘 학생들이 아 전남보성에서 오늘 책추남 코코추님을 만나러 와야겠다. 꿈을 이루는 위리간의 수업을 쓴 저자를 만나고 싶다고 여기 오기 전에 먼저 무슨 생각을 했어요? 먼저 상상했죠. 그리고 같이 꿈꿨더니 같이 왔죠. 그리고 지금 이게 현실화됐죠. 인간은 무슨 저기 보이는 드라마 촬영장에 있는 저 멋진 전망대도 누군가 저거를 상상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렇죠. 그거를 뭐 했어요? 함께 현실화했죠. 이 멋진 공원도 누군가 지금 다 현실화한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진 창조력인데 이 창조력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 그 근본 보이지 않는 법칙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선생님은 좀 더 여러분 나이 또래 많이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돈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마음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내가 여기 감사하게 인성교육에 관해서 선생님도 사실 학교 설립에 대한 꿈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아까 보니까 설립자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너무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이런 학교를 만들어놨고 그것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경험하도록 해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선생님도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인성 그리고 마음에 관한 영역들 그런 영성, 지금 시대는 영성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영성이라는 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이 물질적 존재를 넘어선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지속돼 가는 존재라는 것 이게 영성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인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세상 철학을 넘어선 세계가 있어요. 인간의 철학을 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철학의 원어지만 그걸 넘어선 세계들이 있어요. 그 세계에 대한 감각 그리고 돈 공부 세상을 이해할 때 아까 유튜브 시작해보려고 준원이 한다고 했는데 저는 유튜브 시작해보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무자본, 돈 없어도 할 수 있죠. 리스크 있어요? 없어요? 하다 망하면 리스크도 없어. 근데 브랜드 전략부터 모든 걸 다 구현을 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게 선생님이 유튜브라고 생각을 해서 1인 기업가가 됐던 요새 선생님같이 사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유튜버인 줄 몰랐고 오늘 왔잖아요. 그죠? 그냥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을 읽고 저자를 보고 싶다 했는데 유튜버일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하고 왔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과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같이 와서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어디에 메어 있어요? 안 메어 있어요? 그렇죠. 관계도 여러분이 온다고 해도 선생님이 쉬러 그러면 선생님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은 여러분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아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깊은 동화인데 미운 오리가 얘가 미운 오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는 미운 오리처럼 살아요? 안 살아요? 얘는 원래는 뭐예요? 백조인데 자기가 미운 오리이라고 생각하니까 맨날 스스로 고통을 받다가 겨울이 지나서 이제 성체 백조가 됐을 때 백조들을 보면서 오리가 그러죠. 미운 오리가 야 니네들은 진짜 좋겠다. 그랬더니 백조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무슨 소리야? 너도 백조야. 그랬더니 믿어요? 안 믿어요? 언제 자기가 백조가 돼요? 얘는 원래 백조였지만 직접 백조라는 거를 다 컸을 때 어떻게? 친구 백조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못 믿겠으면 물에 비친 너를 봐.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얘는 원래 백조인 애가 진짜 백조가 되죠. 그게 인간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거짓나와 진짜 나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잘못 미운 오리라고 나를 믿고 있는 모습이 있고 백조라고 믿고 있는 모습이 있고 이거를 또 뭐라고 비유하냐면 애벌레가 아니고 여러분은 나비입니다. 피노키오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꼭두각시 인형 피노키오가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해요? 사람이 되고 싶죠. 꼭두각시 인형이 가짜나 진짜나. 라이온킹 애니메이션 다 봤죠? 걔가 나는 겁쟁이 바보사자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나중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걔한테 가서 너는 후계자 라이온킹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이게 전부 다 내가 애벌레에서 나비로 미운 오리색에서 백조로 이거를 영웅의 여정이라고 해서 모든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는다고 얘기를 해요. 참나를 만나는 그 길.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책춘함이 지금 1위인 게 딱 하나 있어요. 업로드한 동영상 개수가 2500개로 북튜버 중에서는 1위예요. 다른 게 1위가 아니라 여러분은 34만이라고 하지만 그게 1위가 아니고 이제 100만 가까운 북튜버도 있고 근데 2500개 정도인데 오직 한마디만 해요.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기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메시지 딱 하나. 여러분은 애벌레가 아니고 여러분은 백조입니다. 아니 애벌레 나비입니다. 여러분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입니다. 이 한마디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어두운 면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믿고 이런 면도 있잖아. 이제 그런 선생님은 여러분 나이에 이해를 못했던 게 인간은 빛과 그림자로 둘 다 있는 존재라는 걸 이해를 못했어. 그래서 어두움은 다 밀어내고 싶었고 빛만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이만큼 살다 보니까 어두움도 내가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온전하게 예를 들어 하얀 도화지가 여기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를 하나를 그리면 이건 2차 평면이잖아.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게 3차로 뛰어오를 수가 있어요. 하얀 도화지에 펜이 하나 있고 여기 동그라미를 하나를 선생님이 그렸어. 2차 평면이잖아. 근데 이건 2차원에 갇혀있잖아. 어떻게 해야 3차원으로 떠올라요? 거기다가 명암을 주면 어두움을 여기다가 이렇게 주면 이게 뭐예요? 9로 보이죠. 내 어두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 이거는 칼륨의 그림자 이론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몰라서 선생님 여러분 나이 때 너무 나 자신을 많이 미워했고 그랬는데 내 안에 있는 빛과 그림자도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빛과 그림자도 있는 그대로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이미 정말 좋은 심리학을 넘어선 요새는 그 트랜스퍼스널 사이컬러지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초월 심리학이라고 해서 기존의 심리학을 넘어가요. 기존의 정신분석학을 넘어가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 처음 들어봤죠?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 이런 세계들에서 알고 싶고 돈에 관해서도 선생님 하나는 투자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아까 이미 투자하고 했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 투자한 방식은 개미 투자의 전형적인 방식이고 지금 투자를 알려면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아마 지금 세계적인 투자가들이 하나의 시나리오로 얘기하는 게 내년 미 대선을 전후로 아마 경제 대공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 그때 아까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도 어떻게 될 거야? 더 폭락하겠지. 근데 지금 사는 게 아니라 그때 기다렸다가 그때 사고 내가 대학 갈 때까지 묻어놓으면 그때는 이제 다른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얘기한 거지만 하나의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요. 투자를 하려면 그리고 인간 심리를 읽을 줄 알아야 돼. 내 개인의 심리 그리고 대중의 심리 그리고 매크로한 경제학 마이크로한 경제학 내가 실전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모의 투자로도 이미 미국 주식이고 다 살 수 있는 거 알아요. 똑같이 실전 투자처럼 오히려 여러분 오락하는 대신 여러분은 선생님은 그런 투자를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청소년기 이미 이미 유대인 애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워렌 버펫이나 짐 로저스 같은 인물들도 이미 투자를 어린 시절에 이미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투자는 세상을 이해하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하는 이 방식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메신저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서 선생님 유튜브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도 평창 갔다 올 때 평창 가서도 유튜브 하는 거야. 어제 논산에 또 인터뷰를 갔다 왔는데 KTX 안에서 그냥 하는 거야. 시공간에 매이지 않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치를 타협하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고 관계적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의 비즈니스 방식을 메신저 비즈니스라고 해요. 선생님은 지금 생각할 때는 모든 직업은 다 메신저 비즈니스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직업을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돈 공부에 관해서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세 번째 지금 여러분이 어려도든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실제로 6살짜리를 데리고도 교육을 해봤고 하나는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도 진짜 여러분이 내 몸을 의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 몸에 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내 몸에 관한 이해 그리고 그게 사람에 관한 인 그리고 인간의 심층심리에 관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이미 그 정도 책들은 이미 있고 여러분이 그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행운의 고물토끼를 봐도 잠재의식에 관해서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현실화되는지를 창조 과정을 다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 써놨기 때문에 그런 인간 심리에 관한 거 세 번째 하버드에서 선생님이 공부할 때 제일 중시됐던 게 협상에 관한 공부였어. 근데 협상을 하려면 첫 번째로 만약에 주논이하고 같이 하는데 귤 갖고 우리가 팍 터지게 싸워. 그리고 화내다가 귤을 터뜨리고 둘 다 못 가져가. 근데 알고 봤더니 주논이는 귤을 안에 있는 알갱이를 먹고 싶었고 선생님은 목이 칼칼해서 귤 껍질을 다려가지고 그거를 마셔서 목을 좀 하고 싶었으면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를 나누면 귤 갖고 싸우지 말고 너 알맹이 좋아해? 난 귤 껍질이 필요해. 이런 방식으로 윈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을 살다 보면 아까 기센 친구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협상이라고 부르고 협상에는 서로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지 상대방에게 나를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협업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청소년기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머니 영재스쿨에서 이제 돈 공부 딱 여러분 또래보다 비슷하거나 어리거나 조금 더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또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천지인의 그 방식대로 마음 공부 돈 공부 사랑 공부 이것을 나이와 상관없이 청소년 때부터 선생님은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벌써 보는 시야와 관점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잘 전달이 되나요? 네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대가 질문했는데 진영이 세상이 방대하다는 것은 알고 있긴 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게 많잖아요 아직 못 배운 것도 많고 근데 이제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 열심히 의미가 무엇이 됐든 그렇게 생각해요 재밌는 얘기를 선생님이 컨설팅 폼에서 총괄 부사장을 할 때 직원들이 와서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열심히는 알아서 하고 잘하세요 그랬어요 열심히 왜 열심히 하는 거죠? 잘하려고 하는 거죠 열심히는 알아서 하고 잘해오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잘하는 거는 매일 들어 내가 뉴욕을 가려고 그래 근데 내가 프랑스 파리 방향으로 열심히 가 그럼 어떻게 돼? 열심히 하잖아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하는 거에 방향이 달라지면 헛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하죠 방향과 효과 방향과 속도가 양쪽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생각할 때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라 다 통합적으로 열심히도 좋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개념은 몰입의 개념이에요 뭔가에 푹 빠져드는 경험 선생님 책 중에 또 간헐적 몰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으면 도전해 보세요 간헐적 몰입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냥 뭐 하는 동안 시공간을 다 잇는 시간 그냥 푹 빠져든 경험들이 있나요? 게임할 때 빼고 게임은 중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멈출 수가 없어서 그래요 책 읽을 때 책 읽을 때 맞아요 책 읽을 때 몰입감 많이 일어나요 또? 연애할 때 느꼈을 텐데 딱히 딱히? 오우 감정이 없었네 감정이 없었네 자 언제 몰입을 느껴요? 천재들의 특징 중에 조사해 보면 정말 놀랍게도 하루에 4시간 정도 몰입하는 능력이 천재들의 공통적 특징이고 일반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1시간 몰입이 안 되고 요샌 더군다나 여러분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몰입도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집중력과 몰입도가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는 만약 핸드폰 전면 금지라는 거는 굉장히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봐요 주말에 또 쓰니까 전면 금지를 해야 왜냐면 몰입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거 청소년기에 아까 물었잖아 참 몰입감을 충분히 느껴보는 거 그리고 진짜 청소년기에만 아까 규민이가 얘기했듯이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을 그래도 여러분 오케스트라도 하고 전인교육을 하면서 지리산도 종주하고 좀 특별한 교육들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감각들 감정들 가능한 예술이나 내가 또 함께 친구들과 이때만이 느낄 수 있는 우정들 그 감정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도 그리고 또 아직 다가오고 여러분 삶이 아직은 별로 안 살아봤잖아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냥 설렘이 있잖아 그냥 삶이라는 게 어떨까 지평선 저 너머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이런 그 설렘을 마음껏 느끼고 몰입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복된 건 학교 오늘 들어보니까 학교를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또 학교에 만족감이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 지금 중학교 2학년이 선생님을 이렇게 스스로 혼자 학교에서 지정해 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들 어 이 책 읽고 이 저자 만나보고 싶어요 라고 지금 온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도 너무 멋진 것 같고 부럽네요 선생님의 청소년기는 그닥 행복하지 않았어가지고 맨날 좋은 대가라고 두드려 맞고 그랬거든요 자 또 어떤 질문이 있나요 혹은 또 다른 의견이 있나요 선생님은 지금 작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 책을 쓰시면서 어떤 걸 가장 많이 느끼세요? 일단 책을 쓰면 제가 제일 많이 배워요 많은 사람들은 선생님은 책을 쓰면 유명해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작가가 된다는 건 굉장히 낮은 확률이고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많이 유명세를 얻는다거나 혹은 돈을 버는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런데 책을 쓰면서 장점이 되는 건 그 책을 쓰면서 내가 누구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게 돼요 내 머리가 확 정리가 되고 그게 이제 내가 공부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이 책 쓰기의 강점인 것 같아요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내가 그 분야를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사과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책 쓰기의 강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월종몰이백원에서 쓰면서도 참 많이 배웠거든요 책을 쓴다면 내가 많이 배울 수 있지 그래서 책을 보통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책 쓰면 유명해지고 부자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거는 좀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고 그것보다는 책을 쓸 때 몰입이, 글쓰기가 주는 몰입감이 있고 내가 무엇보다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책 쓰기의 장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 제 질문에 대해서 해주셨던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계획을 하면 현실화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계획을 했는데 현실화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그럴 수 있죠 대부분 요새 시크릿이라는 책에 보면 그걸 약간 오해해서 사람들이 물어껏 상상하면 다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저는 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 다 더 이게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는 미운 오리 새끼의 욕심인지 백조의 진짜 소망인지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구분을 못해요 혹시 인생지사 세홍지마라는 고사성어도 알아요? 중국 변방에 늙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애지중지하던 말이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마을 사람들이 아휴 정말 이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나갔다가 다른 말 한마디를 데리고 돌아왔어 그랬더니 와 그 당시엔 말이 또 비싼 재산이니까 야 경사 났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일이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또 이 변방에 이 늙은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노인이 이 일이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아들이 온 야생마를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돼 그랬더니 하나뿐인 아들이 절름발이가 되니까 또 이게 나쁜 일 아니냐고 또 동네 사람들이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래 이분이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정상인 남자들은 다 끌려가서 다 죽은 거야 근데 이 집 아들은 다리를 저니까 안 끌려간 거야 혼자 살아남았어 마을에서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누가 아느냐 이게 세웅지마인데 내가 어떤 꿈을 꿀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알아요? 모르죠 만약에 내가 어떤 여자를 너무 사랑했어 그 여자가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에게 그런 악연이 없는 거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안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돈이 정말 천억씩 벌고 싶어서 천억씩 벌었어 근데 천억을 벌었는데 돈을 벌다가 건강이 상하고 돈 때문에 가족관계가 다 파탄이 나고 그럼 그 돈을 버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보다 돈 조금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나아요? 그래도 천억을 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그게 좋은 일일지 안 좋은 일일지 그걸 먼저 분별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오히려 그래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게 안 이루어지는 일이 원래예요 좋은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문이 열릴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대학을 재수를 했단 말이에요 재수를 했는데 지금까지 가장 친하게 지내는 행운사연법을 같이 쓴 친구하고 친구가 둘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대학 다닐 때는 별로 그렇게 학교를 즐겁게 다니지 않고 그 친구는 연애에 올인했고 저는 대신 대신 대출해주고 혼자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내가 결국은 겨우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명문대학교에 온 거야 이런 게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좋은 학교들에 내가 계속 진학을 했고 아이빌리그도 가고 근데 항상 이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다야 내가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게 다야 이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 겨우 이거야 제 마음속에 만족감이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많은 명문대 나왔다고 행복하게 사는 건 다른 얘기예요 아까도 그 얘기했듯이 전교 1, 2, 3, 4등을 한다는 친구는 대부분 다 뭐예요 월급쟁이 하면서 일하고 있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모험을 하고 인생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사회에서 더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저는 이거 하고 싶어 그 꿈들 다 소중한데 선생님이 또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지금 여러분 정도의 독서력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권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진짜 알아들을 수 있으면 대부분의 95% 이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분면이 있으면 셀러리맨, 월급쟁이 아니면 전문직이나 자영업을 하도록 교육을 받아요 근데 유태인이나 대부어나 이런 쪽은 어디서 교육을 받냐면 비즈니스 오너 사업을 소유주나 아니면 투자가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아까 사업 소유주가 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게 유튜브 그리고 투자 공부하라고 하는 게 비즈니스 오너 일반 서민들한테는 이쪽 기회가 안 주어져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 가고 싶냐고 그랬더니 대기업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대기업 연봉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집을 못 사요 집에서 부모님한테 서포트를 안 받으면 구조가 안 나와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극히 낮아요 이쪽 영역에서는 근데 지금부터 청소년기부터 내가 심리학자가 됐던 내가 무엇을 준비하던가 이쪽 영역에 대한 마인드셋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이쪽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경제적 자유만 추구하다가는 밸런스가 무너될 가능성이 높아요 관계적 자유 정신적 자유 육체적 자유 이것들을 제대로 된 균형감 있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가면 내가 꿈을 추구한다고 할 때 그 꿈이 정말 내가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추구하는 내 참나 내 백조 나비로부터 추구하는 진짜 꿈인지 아니면 그냥 남들이 주입한 세뇌된 꿈인지 이걸 먼저 구분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내가 내게 일어나는 일은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뭐예요? 이것이 나에게 난 세상이 어차피 난 잘 될 거야 세상이 날 도와주는 곳이야 설사 잠깐의 실패 잠깐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헬렌 켈러가 그러죠 헬렌 켈러가 이제 그 원래 하버드에 포함되기 전에 이제 그 학교를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문이 닫히면 그 앞에서 우느라 그 문이 닫히는 동안 반드시 열리는 다른 문이 열리는 걸 못 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눈앞에 잠깐의 실패 잠깐의 꿈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주어진 그게 진짜 내 꿈일지 안일지 그건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야 파도 때 아까 그리고 그 얘기했죠 이제는 진로가 저기다가 나는 저기를 향해 갈 거야 라고 해서 등산하듯이 올라가는 시대가 아니라 다가오는 파도가 어떤 파도인지 모르잖아 그 변화에 적응하는 서핑의 시대잖아 근데 서핑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수도 없이 물에 빠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 변화의 시대 변화가 파도를 의미한다면 변치 않는 기준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은 아까 성공했어요 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보는 선배들이야 봤자 20대, 30대잖아 그것을 가지고 성공을 논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거든 그럼 여러분이 얘기하는 성공은 그거잖아 좋은 대학 간 거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성공하기 싫은 사람 있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성공이 뭐예요? 자 성공 다 하고 싶죠? 네 근데 성공이 뭐예요? 노력해서 노력할 수 있는 시간에 노력한 만큼 훌륭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닐까요? 그래요? 저 성공이 뭐예요? 내가 꿈을 이뤘을 때 충분히 만족할 수 있으면 저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행복한다고 그랬잖아 행복이 뭐예요? 그냥 방금 진영이 말대로 자기가 이뤄낸 결과에 만족한다든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해냈는지 만족은 뭔데? 내가 누군데? 내가 3살째 나라고 느꼈던 내가 있고 지금 16살 16살도 안 됐지 15살에 느끼는 내가 있을 거고 20살에 30살에 나는 느끼가 여러분들 같을 거야? 다를 거야? 다르지 여러분이 연예인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 있어요? 아이돌 여기도 안 좋아해요? 딱히 딱히 없어?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 없어? 누구 좋아하는데? 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아니 누가 누가 좋아해? 아이유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아이윤는 알아요? 네 아이유를 너무 이러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유를 너무 좋아해요 그랬더니 아이유를 꼭 만나고 싶어요 아이유를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선생님 뭐라고 물어요? 아이유를 찾아가고 싶다 그러면 아이유를 어디 살아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철수네 집에 앞집에 산대요 그럼 선생님 물어봐요 철순 어디 살아요? 그랬더니 영이네 집에 옆집에 산대요 그럼 선생님 뭐라고 묻겠어? 영인 어디서냐고 물으면 여러분이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 한국 사람들은 3번 정도를 물으면 근데 선생님 뭐라고 물었어? 비유를 한 거야 성공하고 싶다며 성공은 아이유야 그 성공을 거기에 다가가고 싶다며 그래서 물어봤어요 성공은 어디 사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행복에 산대 철수네 집에 옆집에 산대 그럼 다시 뭐라고 그래? 철순 어디 살아? 결국 여러분은 아이유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면서 거길 찾아가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이 성공, 행복, 부자, 만족, 자유 이런 단어에 대해서 단어들에서 나만의 용어로 정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거기에 다다를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서 거길 가려고 그래 아이유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면서 거길 간다고만 얘기를 해 갈 수 있을까요? 나만의 정의를 가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아까 꿈이 안 열어질 수 있어요 물론 그런데 대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 이걸 꾸기면 어떻게 돼요? 꾸겨져요 너무 당연한 것들도 있고 이루어질 때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삶은 내게 최선의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아까 인생지사 세용지마처럼 내게 최고의 선물을 준다고 믿고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멋지게 서핑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북스마트가 있고 스트릿스마트가 있어요 공부를 소위 얘기하니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사회에서 굉장히 실물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둘 다 갖출 수 있는 사람으로 크는 게 선생님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기초적인 거긴 한데 질문은 뭐든지 환영 아까 제일 청소년식에 필요한 공부가 동공부라고 하셨는데 아니 동공부도 필요하다고 그랬지 그런데 그러면 그 동공부가 어떤 도움을 주는지 궁금해요 동공부는 정확하게 돈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임이에요 그쵸 이 자본주의를 운주는 게임을 잘하려면 게임 좋아한대매 뭐에 능해야 돼요 게임을 잘하려면 게임의 법칙을 잘 알아야 되잖아 돈을 이해한다는 건 여러분 혹시 그것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책이긴 한데 청소년 머니 경제스쿨에서 하는 건데 머니 테라피라는 책이 있어요 돈이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돈 좋아해요? 돈이 뭐예요? 살 수 있는 것 물원은? 그냥 살 수 있는 것 이 정도 수준이잖아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돈의 정의가요 유대인들의 정의는 우주에서 우주라는 공간에서 그 당사자들의 손실은 최소로 또 그것을 함께 함으로써 그 이익은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것 돈 자체로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 그걸 쓰는 자에 의해서 달려있고 그 다음에 돈은 개인의 어떤 성장을 넘어 문화 영성적으로 인류의 그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것 정도 정의하잖아 0.2% 0.2% 전 세계 인구의 0.8%인가 되는 유태인들이 전 세계 부의 40% 이상을 갖고 있다고 해요 구글의 창립자들 다 유태인이죠 그리고 빌게이츠와 스티브 발머가 스티브 발머가 유태인이에요 마이크로소프츠 그리고 하워드 슈츠 스타벅스 거기도 유태인이고 여러분의 오일 그 다음에 많은 뱅킹하는 것들 금융회사들이 거의 다 유태인들이 갖고 있어요 왜? 돈에 관한 정의가 다르고 철학이 다르니까 그래서 유태인들은 성년식 때 아이한테 미국 기준이라고 해요 선생님도 직접 책에서 본 거긴 하지만 성인식을 해요 미츠바라고 12살이나 13살이 되면 토라도 주고 시계도 주고 하나 주는 게 축의금을 주는데 그걸로 한 한국 돈으로 한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아이한테 준다고 해요 결혼 축의금 모으듯이 해서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아이가 이미 그때부터 주식 펀드 채권 이것들을 이미 시작을 하도록 해서 이제 대학교가 넘어갈 쯤 되면 이 돈이 많이 불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세계여행을 한다든 그러면서 견문을 넓히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스타트업을 해본다든지 그것을 해서 돈에 관한 룰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뭐기 때문에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에 관한 정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돈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것들 다 지금 뭘로 다 흘러가면서 이루어져요 지금 오늘도 다 돈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여러분도 선생님한테 이런 또 선물도 사오고 이것도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다 돈은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미리 아는 것은 게임을 다른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얘기도 그러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잖아 아까 그랬잖아 마음 공부 돈 공부 사랑 공부가 통합적으로 그대들이 전인교육 받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선생님 얘기가 어렵지 않잖아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 나이때부터 알면은 이미 출반선상이 바뀌잖아 여기서 약간 친구들은 여기로 약간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각도를 약간만 틀었어 지금 요거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완전히 다른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에게 새로운 관점들과 통합적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여러분이 찾을 수 거기서 공부할 수 있다면 뭐 이미 여러분은 그래도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러나 또 주말이 되거나 이랬을 때 얼마든지 또 줌이나 이런 수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배우고 들었고 느낄 수만 있다면 완전히 게임이 바뀌겠죠 됐나요 혹시 궁금한 것도 있나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채찌피티 써봤어요 써본 사람들은 느끼겠지만 정말 좋은 답을 얻으려면 뭘 잘라야 돼요 명령은 드럼프인데 질문을 잘라야 돼요 여러분 똑같아요 나도 채찌피티야 나스로한테 좋은 질문을 던지면 답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선생님한테 여러분의 나가는 뭐가 바뀌어요? 답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능력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프롬프트를 넣느냐 어떤 명령어를 넣고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 답이 완전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질문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곳에서 들은 게 있는데 메타인지라고 자기 자신을 알고 내가 강점과 약점을 알아서 파악을 해서 꿈을 선택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미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나의 강점이나 약점을 어떻게 찾는지가 궁금해요 강점과 약점을 찾는 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고 테스트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예수의 성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은 9개월에서 1년 동안 한 가지를 쭉 해보는 거야 해보면 내가 그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게 사실은 가장 빠르게 내 장점과 단점을 찾을 수 있는 길이고 또 친구들에게 다 방면으로 물어보는 거지 네가 볼 때 내 장점은 뭐니? 자 예를 들어 한번 물어볼까요? 장점이 뭔가요? 우리 진영이 장점 말을 잘한다 배드민턴을 잘 친다 배드민턴을 잘 친다 되게 철학적이에요 철학적이다 얘기하는 게 철학적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또 단점은 생략할게요 쌈나니까 근데 인간은 누구나 보세요 빛과 그림자를 가지게 돼요 장점을 가지면 단점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태극 모양 알아요? 태극 이렇게 돼서 점 찍혀 있는 거 검은색에 흰 점이 박혀 있고 흰 쪽에는 검은 점이 박혀 있죠 이게 주역의 상징인데 모든 우주만물은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는 것이고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생각을 할 수 있는 훈련들을 되게 많이 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제일 좋은 점은 여러 가지 테스트도 있어요 비아 테스트라고 무료로 할 수 있어요 VIA에서 비아 테스트도 해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기본 데이터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기본으로 해보는 거야 내가 밴드를 했는데 나는 팀워크가 좋더라 나는 리더십이 있더라 나는 참 2인자로 서포트를 잘하더라 그러면서 나를 관찰하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놓치고 있는 또 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테스트도 있지만 직접 해보면서 내 장단점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언제 몰입하는지 내가 어디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지 그거를 스스로 관찰해봐야죠 또 뭐 질문이 있나요? 협상을 협상의 능력을 좀 더 기르려면 뭘 해야 되는지가 협상을 공부하는 거는 화버드에서 선생님이 공부할 때 특이하게 학생들은 많은데 수업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선생님과에서는 천 점씩을 줬어요 그리고 수업을 듣고 싶으면 거기다가 뭐예요? 배팅을 걸어요 선생님이 그때 990인가 걸었나? 900 몰빵해가지고 협상 수업 들었는데 정말 훌륭한 수업이었고 화버드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수업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한국에 정말 좋아하는 책들이 나와있는 책이 윌리엄 유리 교수의 책들이 좀 나와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협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친구하고 협상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야 실제로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 사실 여기 만나는 것도 다 협상들이 들어갈 거 아니야 저거 사 마라 얼마 낼래? 엠분에 다 모든 것이 사실 삶의 모든 것이 다 협상이에요 내 안에 미운 놀이새끼와 백조가 매일 뭐예요? 매일 협상이에요 아 일어나기 싫어 좋은 습관아 아 일어나기 싫어 제 시간에 근데 아니야 일어나는 게 더 좋아요 끊임없는 협상이에요 인생은 다 협상이에요 근데 그것에 관해서 윌리엄 유리 하버드의 좋은 협상 책들이 나와있고 책춘함 협상처도 꽤 나와요 그 다음에 실전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내가 만약에 요새 엑스박스나 그런 거 하나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아니면 청소년끼리 사고 파는 게 뭐가 있어요? 특별히 없나요? 아이폰도 아니고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할 때 협상도 해보는 거지 작은 것이 시뮬레이션을 미국 가면 실제로 이런 협상도 했어요 디즈니 월드가 디즈니 랜드가 프랑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프랑스 주정부와 다섯 개의 마을과 디즈니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이거를 시뮬레이션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실제로 이것이 되는 것처럼 협상을 해봐요 아니면 협상 하나하나를 진짜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래 좋은 협상가가 무엇인지 좋은 협상가 중에 하나의 훌륭한 정의 중에 하나는 Respectable Negotiator라고 했는데 이 협상이 끝나고도 존중받을 수 있는가 우리 쪽에서도 존중받고 상대방에게도 존중받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기가 막히게 해내면 해낼수록 그것이 협상에 관한 능력이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죠 어느 정도 보니까 질문이 떨어져 가는 느낌인데 꿈을 이룬 6일간의 수업에 관한 질문 자체는 특별히 있진 않아도 어느 정도 또 말씀은 나는 것 같은데 또 질문이 혹시 있나요? 없으면 오늘 하루 어땠는지 소감 한번 쭉 한번 서로 인터뷰 좀 예측하지 못했죠 오늘 이렇게 하게 될지는 상상도 안 했을 텐데 누구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그냥 소감, 배운 점, 느낀 점 그리고 그런 것들 가슴에 남은 거 머리로 이 생각을 해야겠다기보다는 그냥 가슴속에 이런 내용이 제 가슴에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기에 와서 작가님이자 코코치 선생님을 배웠는데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시기도 하셨고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의 작가님이시기도 하셔서 되게 많은 걸 배우겠다 싶어서 와서 진짜로 많은 것을 배우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진짜 성공이 과연 무엇인지 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결론이 났나요? 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네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의 정의 내 스스로 아직은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의 성공이 무엇이냐 내 기준을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서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중요해 내가 이 가치는 꼭 지키고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선생님이 번역한 책 중에 The Pyramid of Success구나 UCLA에 가면 여러분 존 우둔 센터를 볼 수 있어요 존 우둔 감독은 정말 여러분 마이클 조던은 들어보셨나요? 전설적인 그 전에 압둘잡아가 그 역할을 했는데 그분을 키워낸 감독이기도 하고 전설이에요 88연승을 이끌어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된 나이 16살 정도 된 나이에 수학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대요 성공의 정의에 대해서 적어오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84세가 돼서 성공에 대한 정의를 내리세요 재미있는 건 이 밑에서 훈련받은 선수들은 농구선수를 계속할 수 없잖아 근데 하다가 나아가도 사회에서 정말 다 성공을 하는 거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84세 성공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세요 성공은 마음의 평화이며 마음의 평화는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존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아는 데서 오는 뿌듯함이다 이거는 우등 감독님에 대한 것이고 선생님은 이걸 좀 더 변형시켜서 똑같이 성공은 마음의 평화 내가 느낄 수 있는 평화는 내가 느끼잖아 이 평화가 어디서 오냐 내가 잴 수 있는 최선의 존재가 되기 위해 최선의 존재가 뭔지 어떻게 알아 아까 얘기한 에고냐 셀프냐 미운 오리 새끼냐 백조냐 내 참 나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게 뭐야 최선을 다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알아요? 하루에 3시간 자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야?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선을 다하는 건 몰입하는 삶 내가 언제 몰입하는지는 알잖아 몰입할 때 남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느껴지는 내 안에 있는 충만함 그건 내가 아니까 이런 정의들을 여러분 스스로 정의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성공에 다다를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남들이 무의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 안에 심어놓은 그것을 따라 책바퀴처럼 돌게 될 거예요 이 책에서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운스마인드라는 책이 번역이 새로 나왔는데 번역이 좀 문제가 있고 책춘함 운스마인드라고 치시면 그 책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having, 소유에 관한 질문을 해요 나 무슨 학교 가고 싶어? 나 무슨 차 갖고 싶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만약에 못 가지면 못 가지니까 가진 만큼 행동하죠 그리고 행동하는 만큼 찌그러진 존재로 산대요 근데 정말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having을 묻는 게 아니라 뭘 물어요? being 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그 다음 doing 그 존재로서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마지막으로 그 존재로서 그것을 하고 살기 위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 그래서 질문을 거꾸로 한다 그래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를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난 남자고 나는 22기라고 계속 주장하고 용정중 22기기도 하고 난 누군가의 자녀고 누군가한테는 친구고 언젠가 나중에 크다 보면 결혼하면 누군가한테는 남편이고 누군가한테는 아빠가 될 거고 인간은 나는 누구냐고 대답할 때 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죠? 되게 다면적인 존재지만 이 질문은 답하기가 더 쉬워요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이 질문은 숙제로 한꺼번에 나오진 않을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대기업 취직을 목표로 주식 투자가로 살아가기 원하는 교민이 저는 정말 마음속에 남은 것만 얘기해드리자면 일단 공부가 다 아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뭐를 성공이든 뭐든 하는 거는 시도를 해봐야 된다가 제일 답인 것 같습니다 어린 게 깡패지 어리니까 여러분은 표현은 이런 얘기였잖아요 나이 어린 게 깡패다 이게 어떤 농담이냐면 어린 거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거를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실패를 해도 되는 기회가 많다라는 뜻이죠 자 진영이 이것을 주도시켰던 네 저는 일단 되게 의미있는 경험을 했던 것 같고 어 사실 학생의 신분이라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맞는 것 같고 이 나이 때 다른 학생들은 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 그리고 이제 딱 저는 성격도 그렇지만 갑자기 강점도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강점이 뭐가 됐든 꼭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배웠고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의미있었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인데 자 그러나 또 철학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진영이의 강점은 철학적 사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슈노니 어 집에서 아빠한테 많이 주식에 관한 공부도 배우고 같이 하버드 협상에 관한 책도 사서 읽어보고 했었는데 그거에 관한 얘기도 나와서 아는 게 나오니까 재미있기도 했었고 많이 의미가 되게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벌써 그런 거를 같이 협상이나 주식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많이 하세요 훌륭하시네요 벌써 그걸 볼 수 있도록 좋아요 오늘 먼 길 오셔서 오늘 먹방도 괜찮았어요? 네 잘 먹고 우리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또 선생님이 그것도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이 커서 야 우리 그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이런 때도 있었지라고 서로 되게 추억하고 야 그때 이런 것도 재밌었지 않냐? 여러분끼리 그거 나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정도 되게 보기 좋고 또 이런 걸 시도할 수 있는 것도 보기 좋네요 자 여러분 책춘함 저자와 함께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의 저자와 함께한 우리 용정중학교 22기 우리 4인 친구들 4형제 친구들과 함께 오늘 나는 대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